파노그래퍼 파노라마 툴과 파노툴줄을 이용해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툴로 파노라마 사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추출할 경우에 추출할 이미지의 크기는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의 크기와 추출할 화각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화각이 더 커지면 이 위드 값과 하위 값도 마찬가지로 커져야 되는 거고요. 파노라마가 현재 만 픽셀짜리가 열려있는데 위드 값이 만약에 더 커지면 더 큰 파노라마가 열려지면 이 값도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할 이미지의 크기는 화각하고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의 크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위드 값이 만이면 그리고 화각이 90도이면 추출할 이미지의 사이즈는 만의 4분의 1 사이즈인 2500의 2500 사이즈가 적당한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파노그래퍼 파노라마 뷰어로 열어보면요. 이 툴은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원하는 것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추출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보여지는 이 화면 그대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버튼은 정사각형 이미지로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의 크기와 그 다음에 화각에 맞춰서 최적화된 크기로 추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버튼은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의 크기와 화각의 크기의 관계에서 최적화된 이미지 크기로 현재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 추출할 경우에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 이미지 크기들은 화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버튼에서 보여주는 밑에 거 이 숫자는 파노라마의 추출할 이미지의 크기가 아니라 현재 이 뷰어의 해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어를 좀 줄여보면 그러면 값이 숫자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뷰어의 해상도에 따라서 숫자가 변경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 카피되는 값은 이 숫자가 아니라 추출할 이미지의 최적화된 이미지 크기로 현재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다시 뷰어를 띄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각이 120도 구요. 그리고 요값이 0이고 7d값이 0입니다. 그랬을 때 정육면체로 추출하려면 최적화의 차이점은 3333이 되는 거고요. 예를 복사해서 120도의 0도를 기억하고 포토샵의 필터에서 파노라마 툴즈에서 스트레스 명령어로 이 값이 3333이 되는 거고요. 포부값은 120도가 되는 거죠. 포부값은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추출을 하면 120도의 화각으로 추출되면서 정육면체로 추출됩니다. 화각을 보면 지금 보여지는 화각이 120도라는 얘기입니다. 파노라마 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측에 추출된 좌측의 이 위치과 그 다음에 우측의 위치가 동일하죠. 즉 이 화면이 이 화면이 지금 120도 화각에서 그대로 추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정육면체로 추출하면서 윗부분이 사이즈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는 아까 추출한 이미지 사이즈인 3333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버튼을 눌러서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비교할 겸 추출한 이미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현재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포토샵으로 일단 넘겨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 그대로 추출을 할 건데 밑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값이 벅차 됐고요. 화각은 120도고요. 메모장을 띄워서 일단 벅차 된 값을 붙여넣으면 지금 제 모니터가 16 대 9 고 전체 화면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 값이 16 대 9 비율로 값을 복사한 거고요. 이 값을 복사해서 필터에서 파나나마 툴즈에서 위드 값이 그 다음에 하위 값이 하각은 120도 이 상태에서 추출을 하면 그러면 아까 뷰어의 전체 화면 즉 이 이미지 상태를 캡처한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동일한 동일하게 추출을 해냈죠 사이즈를 좀 변경시켜서 그러면 사이즈를 좀 변경시켜서 그 화각의 인객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각이 120도라 하더라도 화면상에서 좌측부분을 잘 보세요 늘어나도 계속 화각이 유지가 됩니다 파나나마의 화각은 그러나 현재 120도로 되어 있는 화각에서 그 인객각을 창이 넘어서면 그러면 이미지가 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좌측부분을 잘 보세요 어느 상태에서 인객각이 넘어가면 120도의 화각의 인객각이 넘어가면 파나나마 화면이 창 뒤로 가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밑에 버튼을 눌러서 추출하게 되면 이 모양 그대로는 추출이 되지만 화각은 가려진 화각까지 포함해서 추출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그대로 보여지지 않고 대신에 모양은 똑같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보이는 그대로 추출하고 싶으면 현재 화각을 유지할 수 있는 창 크기 내에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어들면 밑에 부분이 가리게 되죠 이 사람들이 어느 상태에서는 가려지지가 않는데 어느정도로 늘어나면 가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 정도의 인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추출을 해 볼게요 복사를 하고 화각은 그대로 120도고 333이구요 여기에다가 값을 지우고 복사된 값을 붙여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추출을 해 볼게요 아래 값이 그리고 화각은 120도 맞죠 이 상태에서 추출을 해 보면 현재 120도라는 화각에서 창 사이즈가 창이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줄여 볼게요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출된 이미지를 보면 추출된 이미지를 보면 똑같은 위치에 정확하게 추출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 부분도 마찬가지구요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요부분만 창부분만 캡쳐를 해서 포토샵으로 넘겨 볼게요 넘겨보면 그리고 그리고 비교하기 쉽게 창 사이즈를 동일하게 하느면 보이는 그대로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화면 그대로 추출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각이 120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화각 90도도 있고 그렇지만 화각의 인계 변수를 넘어서는 비어에 지금 보면은 또 비어 뒤로 뒷부분으로 파노라마 이미지가 가려지기 시작하죠 어느 한계 내에서 가려지지가 않지만 갈수록 가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만약에 창을 놓고서 갑을 복사해서 추출하게 되면 화각이 안에 가려졌기 때문에 사각형의 모양은 동일하게 추출되지만 각각형의 모양은 추출된 이미지의 모습을 보면 가려진 화각까지 포함해서 모양은 비교를 해보죠 모양은 파노라마 이미지하고 동일하게 현재 보이는 화면 그대로 비율이 그대로 추출되었지만 이 창이 이 화각의 인계점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창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화각까지 포함해서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추출을 보이는 화면 그대로 추출하고 싶으면 현재 화각이 화각을 유지할 수 있는 창 크기 내에서 추출해야지만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구요 이번에는 화각을 좀 바꿔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화각이 지금 120도로 되어 있는데 화각을 줄이면 밑에 숫자도 같이 변경이 되는 걸 화각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설명된 것처럼 추출할 이미지의 크기는 이미지의 크기는 화각과 현재 열려져 있는 파나나마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버튼이 생성해내는 그 값들은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크기와 화각을 가지고 계산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값을 카피할 수 있게끔 해주게 안에 계산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90도로 만약에 추출을 한다면 그러면 얘가 만짜리이기 때문에 2500이 되겠죠 정사각형으로 일단 추출을 해 볼게요 화각은 90도고 화각은 90도 그렇죠 2500이 되는 거고 화각은 90도 수평화각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파나나마 사진이 정육면체로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나나마 툴로 이미지를 추출해서 편집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오로 열어서요 일단 비오로 열어서요 왼쪽으로 돌리면 화각도 좀 더 넓혀서 넓혀서 제가 이 이미지를 보이는 화면 그대로 추출해서 보이는 화면 그대로 추출해서 이 부분과 좀더 넓혀 볼까요 우측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한번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 이제 감을 복사해야 되겠죠 우선 크기를 복사하구요 그 복사된 크기를 메모장에다가 일단 붙여 놓구요 그 다음에 어 화각은 108도죠 화각도 마찬가지로 메모장에다가 붙여 놓구요 그 다음에 요값이 149죠 마찬가지로 요거장에 붙여 놓고 그 다음에 틸트값이 1도입니다 1도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되는거지만 자 이렇게 해서 어 필터에서 패널라만 툴즈에서 이슥틀에서 자 이 크기가 가로 사이즈가 3000 이구요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는 1688 화각은 네 108이죠 108 그쵸 네 그 다음에 요값은 마이너스 149 바로 바로 뷰어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서 입력할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출하면 현재 보여지는 이 화면 그대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단장이 왼쪽에 이정도 간기골이 있고 여기 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면 그 윗부분도 기억을 하시구요 이 상태에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 그쵸 왼쪽도 보면 자 그쵸 위에도 보면 위에는 조금 다르네요 왜냐면 이게 그 화면 비율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제가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갖고와서 카피한 다음에 붙여 놓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진을 갖고와서 사전을 갖고와서 사전을 갖고와서 이쪽 구글에다가 할거구요 그 다음에 얘는 체밀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전류등에 잘 Hanukkah 이렇게 가게 이븐 그럼 하나도 벅 이렇게 맞게 그 우선 아닌 창 오 바로 그 수 이렇게 확성을 해놓을게요. 이쪽은 대충 확성이 됐구요. 그 다음에 왼쪽은 끝부분은 끝부분은 이것보다 진짜 아쉬워 rolled 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담백에 있는 것처럼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사진은 병합 을 하고요. 얘를 그대로 카노라마에 넣어 보겠습니다. 리소트 OK 넣으면. 합창이 됐고요. 여기를 여기다 붙여놔서 비어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합성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성이 됐죠. 왼쪽 귀뚱이 너무 좌측이 있네요. 여기 밑에 부분을 합성을 줄여줘야 되는데 잘 안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이 부분이. 이게 좀 이체감이. 워낙에 왼쪽 주변 부분이라서 왜곡이 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재발 위호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구요. 문제는 바나나와 툴에서 우리가 포토샵이 64 비트 거든요. 이게 지금 64 비트 버전인데, 파나나와 툴도 보는거처럼 64 비트 툴입니다. 왜냐하면 32비트는 이렇게 열리지가 않죠. 근데 64 비트에서 우리가 파나나와 이미지를 추출해갖고 수정을 할 경우에 센터 부분은 수정이 되는데 주변부가 수정이 안되는 그런 오류가 있었죠. 그쵸?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이 꽤 계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나나와 툴에 64 비트 툴 세팅은요. 세팅감을 좀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스트레트 에서요. 일단 추출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필터에서 이스트레트 에서요. 여기에는 별다른거 없죠. 우리가 지금 하는거고 제가 제 툴로 이용해서 이미지를 추출할 때 그 값들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건 없구요. 프리퍼런스로 가서요. 여기에서 이제 몇가지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요거는 체크를 해제하는거 하고 안하는거 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얘를 체크를 해 놓으면 그러면 원본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가 추출이 되면서 가운데 추출한 이미지가 뜨고 나머지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말 그대로 여기 영문 그대로 입니다. 디스플레이 크롭트 프레임드 유절트 이미지 즉 현재 파나나마 원본 이미지에 크롭 해갖고 표현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하겠냐 보여줄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체크하면 당연히 크롭 돼서 추출된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에 표현이 돼서 추출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검없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고 해제하시고 사용하는게 편하시구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 때문에 가끔 포토샵에서 잘 안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처음 설치하면 이 위치가 C 하드 C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윈도우 버전이 높아지면서 윈도우에 대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강화돼서 윈도우 OS가 깔려있는 하드디스크는 만약에 C에 깔려있다 그러면 C의 하드디스크는 내가 만약에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C 하드에 있는 것을 외부 프로그램 즉 포토샵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C 하드에 있는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를 자동으로 저장한다던지 그런 것이 보안정책에 걸려서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터를 깔고 나서 그런 오류가 나면은 일단은 이 템프 폴더를 예를 들어 시간이나 다른 디스크에다 지정을 해서 해보시구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안된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 노트북은 보안 설정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의 데스크탑하고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보안을 더 강화해서 아예 C 뿐만 아니라 D 그런 하드들도 일반적인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안되어 있으면 다른 계정으로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액세스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하드디스크의 폴더를 관리자 계정이 아니라 그 폴더에 속성해서 권한을 내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그 계정에다가 쓰기하고 읽기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파나라마 툴이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오류가 난다 동작을 하지만은 분명히 뭔가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미지를 못 불러온다던지 전혀 뭐 변함이 없다던지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나는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대부분 컴퓨터의 보안 설정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폴더에 내 계정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계정이 저장되는 폴더에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오류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추출한 이미지를 저장해서 포토샵으로 바로 또 불러올 것이냐는 것을 설정하는 건데 체크를 해주시면 저장된 추출해서 일정한 폴더 즉 이 폴더에 저장한 이미지를 현재 포토샵으로 다시 불러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고요. 예를 체크를 해지하면은 불러지지가 않아서 포토샵으로 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체크를 해지를 하면은 추출된 이미지에 한번 이걸 체크를 해지하고 추출을 해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 옵션을 해지를 하면 추출한 이미지에 마스크가 생깁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생겨요. 근데 사실 이 마스크는 필요가 없거든요. 작업할 때 오히려 나중에 얘를 합쳐줘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요 없으니까 마스크를 제외하고서 추출하려면 얘를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를 체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설정이 다 끝났고 패스트 트럼프는 그냥 오프로 해 놓으시고요. 감마도 그냥 일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스티치 옵션이라는 거에서 지금 32비트와 64비트의 차이점이 생기는 건데요. 32비트 로 사용했을 때는 추출한 이미지에 즉 추출한 이미지에 추출한 이미지를 갖고 수정을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주변 부분은 수정을 하더라도 잘려서 수정이 안 먹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씁니다. 이렇게 쓸 때 추출한 이미지에서 이제 확인을 하자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가 100% 다 영역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을 비호로 확인을 해 보면 분명히 추출한 이미지는 여기 여성분 보이죠 그리드를 제가 꺼내서 뷰에서 그리드를 꺼내서 보면 여기까지 그리고 우측은 추출한 영역이 이정도 그쵸? 그 다음에 상단, 상단은 뭐 상단도 비교하자면은 지금 밑에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추출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실제 작업은 이 부분이 안 된거죠. 그쵸? 말하자면 위에까지 표현하자면 가운데 부분에 일종 부분만 시정된 것이 먹히고 나머지는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이런 오리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육시자 비트에서 사용할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똑같이 제가 추출을 해 볼게요 여기가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출한 거구요 두번째 추출을 제가 똑같은 건데 여기서 옵션을 ctq 옵션을 패스트로 해 놓는다. 브랜드가 아니라 그리고 피드값은 10으로 놔둬도 되고 0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 그 무슨 뭘 뜻하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합성된 이미지를 보면 경계부분 이 경계부분을 패드값을 줘서 블록처리를 해서 합치겠느냐 그렇게 블록값을 주겠느냐 하는 얘기고 만약에 패드값을 0으로 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뿌옇게 흐트러지는 그 현상이 없어지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수정이 안되는 영역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스트레스에서 스티치 옵션에서 얘를 블랜드가 아니라 패스트로 하십시오 패스트로 그리고 피덕값을 제가 0으로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OK 누른 다음에 OK 누르면 똑같이 추출이 되는데 확인용으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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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파친 다음에 아까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듬 뷰로 띄워서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추출된 영역하고 합손된 영역을 보면 100% 먹었죠 그쵸 이 부분을 이 여자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좌측부분도 마찬가지로 좌측도 f로 수종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두가지를 보면 얘하고 이거죠 이노하고 이를 보면 그쵸 예 얘가 그 브랜드로 브랜드로 추출한 거구요 즉 옵션을 스티치 옵션을 브랜드 모드로 할 경우에 전체 배포를 안 먹는 현상이 나온 거구요 이거는 이제 스티치 모드에서 패스트로 패스트로 해서 할 경우에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을 카피해서 그대로 볼게요 이게 이제 브랜드로 옵션을 설정한 거구요 얘를 바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니까 패스트 모드로 하면 100%가 다 수종 영역이 들어가는 거고 브랜드로 하게 되면은 수종 영역이 약 40% 정도가 먹히지가 않아요 한 60% 정도만 수종이 되고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반드시 옵션을 옵션을 스티치 옵션을 예전에 사용했던 브랜드로 하지 마시고 패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판너너마 툴에 대한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